코스모 신소재가 오르락말락 하죠. 그런데 이 시장의 환경이 유리하게 흘러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100만원 넘어 봤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또 가불 논쟁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CEO 100만원 솔직히 말 안 돼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 합치면 시총이 50조가 넘는데 50조는요. 코스피 시가총에 5위가 삼바인데요. 삼바가 50조예요. SDI보다 더 꺼요. 이 말이 좀 안 되죠. 여러분들. 뭐 이거는 또 들고 계신 분들은 말하면 욕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무튼간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가 지금 얘는 20만원일 땐 넘어가야 돼요. 보면요. 이게 뭐 우선 얘들의 매출은 둘째치고 이 완성차들의 전동화 전략이 가속되면요. 배터리에 대한 소싱을 다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셀메이커들도 양극재 자체를 다각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SDI, SDI의 ESS용 양극재를 공급하잖아요. 근데 해외 쪽의 수주를 확대하면서 LG화학에도 EV용 양극재를 공급을 같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더 매출을 또 올리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객사를 두 군데 다 얘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 핵심 경쟁력 자체가 뭐 기술력도 있고 뭐 자본력도 있고 소재 다변화도 있고 뭐 등등 많은데 솔직히 얘들은 후발주자죠. 후발이에요 얘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 후발주자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엄청나게 많아요. 빨라요 그냥 진짜.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23년에 EV용 하이니켈 8시리즈 이 양극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SDI 쪽에 수주 확대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사 대비했을 때도 고객사를 다변화하면서 동시에 공급과 가격, 수요 이런 거를 동반 개선되다 보니까 실적 성장이 내년부터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코스모 신소재가 현재는 시가총액 6조예요. 6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 주가를 볼 게 아니라 시가총액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가면 가는 건데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내년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한 천억이 좀 넘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시총 6조면은 PER 60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높은 가격이에요. 애플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마존도 이 정도는 아니고 아무튼 간에 그것도 미국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걔들도 60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들이 25년 되면 또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6월 달도 LG화학 쪽에 공급 계약이 신규 고객사로 양극재 공급 확대된 것도 있고 LG엔솔 쪽으로 EV용 양극재 공급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가 솔직히 시간만 지나면요. 에코프로보다는 포스코랑 코스모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코프로랑 비교할 때는 지금 당장 해볼 때는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시간이 한 30년 가면은 그럴 건데 결론은 우리나라 3대 양극재 공급 회사 하면은 이렇게 코스모는 절대 빠질 수 없는 그리고 2027년 같은 경우가 양극재 캐파가 15만 톤이고 LG엔솔 쪽으로 조금만 5에서 6만 톤을 바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SDI 쪽도 있고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수주로는 주가가 계속 올라와야 돼요. 확정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캐파 늘려가고 있고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오를 때랑 떨어질 때를 가장 좀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볼 게 지금 예를 같은 경우는요. 차트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린 뭘 봐야 되냐. 이 외계인과 기관과 세력들의 움직임 맞죠. 그다음에 당일당일의 이 호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금융 운용사들이 물량을 상당히 많이 들고 있어요. 보험 쪽도 그렇고 투신 쪽도 그렇고 상호펀드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기타 법인들. 이런 거를 봤을 때 코스모 신소재는요. 얘들이 또 나중에 물량을 분명히 던진 날이 올 거예요. 이 많은 물량들을 던진 날이 올 건데 문제는 이 많은 물량이 다 지금 이미 한 번에 빠졌죠. 한 번은. 여기서 빠지고 다시 한 번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는 한 번도 24만 원을 뚫으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슬 다시 매집을 시작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제가 매수 잔량이 많은 거는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차트를 말씀드렸어요. 매도 잔량이 많아야 돼요. 이게 옳은 차트예요. 이게 더 많아야지. 하고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를 거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주식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많다는 거는 밑에 더 떨어진 물량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걸리고 이게 위가 이게 호가가 내려가면 위에 이렇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렇게 역전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여기 있게 사라지고 여기 매수 잔량이 떨어지고 매도 잔량 올라가고 이래야지 올라가고 있는 차트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매매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고 사업 하시고 집안 일 하시느라 이런 걸 계속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방송 찾아보시고 전망 찾아보시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매일매일 켜놓고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왜 전문 투자자들이 모니터가 4대고 8대고 하겠어요. 다 이 호가장 켜놓고 이거 켜놓고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매매를 함께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매매할 수 있는 코스모 신소재 매매방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여기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함께 매매를 하면서 돈 한번 제대로 벌어봐요. 진짜 이게 진짜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수익 보는 게 개인 번호 오픈해두겠습니다. 위에다가 여기에 카투빵 초대링크 받으실 분들은 간단히 코스모 세 글자 코스모 세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카투빵 초대니까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를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추가로 카토빵 들어오기 불편하신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자료집이에요. 제가 여기에 1차 2차 3차 목표가 넣어놨고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지 수익은 극대화시키고 리스크는 감소시킬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수급이란 게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수급표 일정한 수급이 이러한 비슷한 수급이 동일하게 붙으면요. 세력들이 갑자기 매집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서 2, 3일 뒤에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이걸 꼭 보셔야 돼요. 문제는 어느 정도 주식을 할 줄 아는 분들이 보셔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봐왔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 주식을 어느 정도 하실 줄 아는 분이라고 생각 들면 저한테 요청하세요. 이 자료집 받으실 분들은 6글자 다 코스모 신소재라고 6글자 풀네임 다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코스모라고 3글자로 3글자만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카톡방 초대링크를 보내드리겠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어찌 안 마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돈 버는 재미죠.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그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이만큼 클 거다.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 원 혹은 100만 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 여기 세로닉스 윈텍 보시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 원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이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이나 100만 원 50에서 100만 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좀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주가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가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다음날도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이신이라고 되어있죠? 단타이신 그리고 단타이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